그럼 근접산매에서 본산매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닮은 표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럼 본산매에 들어가는데 다섯 가지 장애가 일어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그래서 닮은 표상도 그대로 유지되고 다섯 가지 장애도 극복이 되고 하나가 더 확립이 됩니다. 여기 중요하겠죠. 여기 확립이 되면 본산매로 하고 여기 확립이 안 되면 근접산매로 합니다. 그게 뭘까요? 억수로 중요하겠죠. 그럼 억수로 중요하죠. 근접산매와 본산매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여기 확립되면 본산매고 여기 확립되지 않으면 근접산매입니다. 나머지 닮은 표상과 닮은 표상이 생기는 거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되는 건 똑같습니다. 이게 확립되면 본산매고 확립 안 되면 근접산매입니다. 제가 벌써 한 다섯 번 반복학습을 했죠. 그게 뭘까요? 이거는 경국대학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반드시 나옵니다. 만일에 경국대학 시험에 안 나왔다 하면 그 출제한 교수님은 완전히 거기입니다. 쫓아내야 돼요. 됐죠? 뭘까요? 억수로 중요한데 뭘까요? 중요한 건 알겠죠. 그렇죠? 어머니야 거기 먹고 그렇죠? 뭘까요? 자 다섯 가지로 되어 가 있어요 이것도. 네? 네? 그런데 보살님은 제가 이 다섯 가지는 인자 알았어요? 네. 그런 문제가 많아요 지금. 와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초기 불교를 몇 년씩 해갖고 저는 다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일부러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섯 가지 확립됩니다. 이 다섯 가지가 뭘까요? 이거를 일러 선의 구성요소라 합니다. 그렇죠? 선이 본산매를 선이라 한다 했죠. 선이 확립됐기 때문에 선의 구성요소라 합니다. 이거는 다섯 가지입니다. 오개도 극복되는 것도 다섯 가지고 확립되는 것도 다섯 가지입니다. 그 다섯 가지가 뭘까요? 한자가 이럴 때 여기 나오겠죠. 그렇죠? 한자가 이럴 때 좋아요. 한자로 심사희락정 이렇게 합니다. 네. 심은 이거 맞죠? 심 한자 안 쓰던 한자를 적으려는 게 이상해요. 심사희락정 한자로 하면 딱 다섯 가지입니다. 차설 심자죠. 그렇죠? 심사는 이것은 뭡니까? 고찰한다는 사입니다. 심 이제 다시는 한자 안 적습니다. 오늘 처음이니까 적어봤어요. 심사 이건 희열할 때 그거 시자죠. 락은 뭡니까? 행복 즐거움 락 정은 뭡니까? 산매죠. 집중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본산매니까 집중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확립된다고 표현합니다. 딴 때는 뭡니까? 본산매 안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뭡니까? 희열이 생기겠죠. 저는 본산매 안 들어도 뭡니까? 희열로 충만하잖아요. 심사 이 락정 이 다섯 가지가 딱 확립된 겁니다. 됐죠? 그게 본산매에 들었다 하면 크게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닮은 표상이 현전합니다. 됐죠? 두 번째는 뭡니까?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이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선의 구성요소가 확립이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본산매라 합니다. 됐죠? 그럼 본산매는 몇 가지입니까? 아까 네 가지를 했죠? 네 가지가 뭡니까? 초선, 2선, 1, 2, 3, 4입니다. 초선, 2선, 3선, 4선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산매에 대한 설명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지요? 그런데 좀 뻥합니까? 처음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들어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한문에서는 심이라 했는데 굳이 말하면 닮은 표상 있잖아요. 닮은 표상을 놓쳐버리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닮은 표상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한글로 제가 한글로 안 했는데 심은 일으킨 생각이라고 합니다. 일으킨 생각 두 번째는 원어로는 윗닦아가고 우리는 청정노론회의 여러 주석서를 읽어보면 이거는 제일 처음에 생각이 일어난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으킨 생각이고 산은 지속적 고찰로 옮깁니다. 고찰로 옮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닮은 표상이 딱 생기면 뭡니까? 그 닮은 표상을 제일 처음에 딱 봤을 때 뭡니까? 닮은 표상이라는 일종의 언어적 사유가 딱 생기겠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언어적 사유가 생기면 거기 지속적으로 집중하면 거기 언어적 사유가 지속적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 고찰이라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언어적 사유입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뭡니까? 이 닮은 표상이 집중되어 있으면 엄청난 희열이 오겠죠. 그렇죠? 희열이 옵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느낌도 행복한 느낌, 즐거운 느낌으로 가득합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마음은 이 닮은 표상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전부 이 대상은 뭡니까? 심사일학적인 대상은 닮은 표상입니다. 됐죠? 아니, 그런 게 이제 쉽게 말해서 그렇죠? 저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밝은 빛이라면 빛이라는 언어적 사유. 만약에 그것이 색깔이 까지나서 파랗하면 파랗하는 언어적 사유. 됐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게 노랗하면 노랗하는 생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은 전부 우리가 언어로 합니다. 맞죠? 자, 꿈을 영어로 꿈꿔본 사람 있어요? 영어로. 어머, 꿈을 왜 영어로 꾸지? 우리는 왜 한국에 살고 우리는 언어가 한글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꿈꿀 때 당연히 한글로 꿈꾸죠. 미국에 유학 가면 서로 해갖고 뭡니까? 자기를 뻐기는 게 뭡니까? 아, 나는 어제 꿈꿨는데 영어로 꿈꿨다. 이랍니다. 맞죠? 저도 미국 안 간 데 있잖아요. 인도 갔는데도 한 2, 3년 지나니까 인도인데도 있잖아요. 영어로 꿈꿨어요. 그렇죠? 그럼 괜히 기분 좋죠. 그런 거를 우리는 언어적 사유라고 하는 거잖아요. 꿈이든 그것든 우리는 한글로 사유를 하고 코제들은 당연히 영어로 사유하고 일본 사람들은 뭡니까? 사유나라 이것밖에 몰라요. 사유나라 뭐 뭐시 뭐시. 그렇죠? 일본말로 사유하고.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다 언어적 사유로 합니다. 됐죠? 다른 분 표상에 대한 언어적 사유가 남아있다. 즉, 언어적 사유가 남아있다는 것은 한 생각이 언어적가 일어나고 그것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서는 희열과 행복과 집중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매라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합니다. 확 줄어들겠죠. 속도가 그렇죠? 삼매라의 정의가 뭡니까?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그래서 그 대상을 부타고사 스님은 부처님께서 경에서 말씀하신 대상을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청정도론에서는 40가지 명상 주제라고 합니다. 아까 다 했어요. 됐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집중된다는 건 뭡니까? 40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들숨 날숨입니다. 그렇게 해주고요. 들숨 날숨 숨이 닿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앉아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익힘 표상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익힘 표상이 생겨서 지속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겁니까? 그게 닮은 표상으로. 청정도론에 한 16가지 내지 20가지 정도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나타난다. 구름처럼 나타난다. 황혼처럼 나타난다.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닮은 표상입니다. 닮은 표상이 나타났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상태를 산매로 보면 근접 산매라 합니다. 그러면 심리 상태로 보면 닮은 표상이 나타나서 근접 산매되었다는 것을 심리적인 상태로 보면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된 상태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 뭡니까? 내 자신의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심리현상을 살펴보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겠죠.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 세상에 저런 것도 있나 싶으시죠. 실제로 거기 개발이 됩니다. 산매를 닦으면 그리고 이런 게 개발돼서 본 산매를 체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악도에는 안 떨어진다 합니다. 그만큼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이따가 말씀드립니다. 사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선, 2선, 3선, 4선을 체득하는 것이 우리 선임들이 출가해서 뭡니까? 누리는 사문의 결과 있잖아요. 과보로 있잖아요. 수성한 과보로 부처님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물론 본 산매라는 깨달음의 경기는 아닙니다. 깨달음의 경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접 산매에 들었을 때는 닮은 표상이 생겼고 그다음에 이걸 심리상태로 보면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라고 뭡니까? 이 근접 산매에서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이 되면 그거를 본 산매를 합니다. 됐죠? 그러면 근접 산매와 본 산매를 닮은 표상 갖고는 구분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근접 산매도 닮은 표상이고 본 산매도 닮은 표상입니다. 그럼 근접 산매도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되고 본 산매도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됩니다. 그럼 뭐가 차이 나느냐? 심사 실학증이 딱 확립된다고 합니다. 근접 산매에서는 뭡니까? 이게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근접 산매에서 본 산매 갈 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당연히 그건 언급을 하지 않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죠? 심사 실학증이 빨리 확립되고 뭡니까? 그 사람은 근접 산매 들었다가 바로 있잖아요. 본 산매에 들을 수도 있을 거고 뭡니까? 어떤 사람은 뭡니까? 들었다가 뭡니까? 또 이게 뭡니까? 심사 혈학증이 좀 생기나 했다가 팍 없어지고 그러고 있지 않나요? 생기나면 팍 없어지고 이러하면 뭡니까? 더디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산매가 통찰지가 빠르다 더디다 온갖 경에서는 주소서 문에서는 그런 것 갖고 다 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찰나 산매는 뭐라고 했어요?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그죠? 윗바사나는 법의 무상고 무화를 통찰하는 겁니다. 법의 찰나성을 통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도 뭡니까? 고도로 집중이 있겠죠? 고도로 집중인데 그 대상이 정해지가 있습니까? 닮은 표상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뭡니까? 법입니다. 너무나 뭡니까? 빨리 일어났다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산매도 어떻게 됩니까? 찰나적인 법을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산매도 찰나 산매랍니다. 됐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시간은 많이 갔는데 그것도 이거 하고 난 게 저는 마음이 확 좀 편해졌어요. 이걸 안 하고 시간 없다고 했잖아요. 안 하고 확 넘어가 필요하니까 사실 좀 찝찝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세하게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한 번 더 하기로 했잖아요. 아 이거 하면 되겠다 이랬어요. 그렇죠? 어머니 이거 아직까지 지금 그렇죠? 이상하고 언제 다 뛰느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산매는 세 가지입니다. 건접산매, 본산매, 찰나산매. 찰나산매는 입바사나 할 때 일어나는 산매니까 제외하고요. 그럼 건접산매와 본산매? 중요성은 뭡니까? 그래서 그렇죠? 첫째로 뭡니까? 대상은 닮은 표상이 떠야 뭡니까? 건접산매입니다. 됐죠? 닮은 표상이 떴다는 말은 심리상태로 보면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이 됐습니다. 이게 건접산매고 이게 본산매로 성화가 됐다는 말은 뭡니까?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이 됐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초선입니다. 그러면 이선은 어떻게 될까요? 이선, 삼선, 사선이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니까 초선보다는 이선이 훨씬 수성하고 마음이 아주 잔잔하고 편안하고 더 좋은 상태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하겠죠. 그죠? 그래서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정확하게 안 하면 부침 제자 아닙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초선, 그죠?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나누는 기준이 뭔가 하면 아까 뭡니까? 우리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 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심, 사, 희락, 정이었죠. 자, 이거를 갖고 구분합니다. 자, 초선은 뭡니까? 심, 사, 희락, 정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다 있는 상태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제2선에 들었다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심사는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이 됐죠. 그래서 언어적 사유입니다. 이선의 경제에 들었다는 말은 뭐겠어요? 선의 경제가 높아졌다는 말은 언어적 사유가 까라앉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적 사유는 이게 뭡니까? 아무리 좋은 사유를 해도 됩니까? 어떤 그것으로 의심으로 바뀌는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어적 사유가 있는 것은 아직 경제로 보면 낫습니다. 그래서 제2선에 들었다는 말은 심사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럼 뭐만 있습니까? 희열, 행복, 집중만 있는 상태입니다. 됐죠? 그러면 희열도 뭡니까? 희열이 나쁘다는 것은 저를 보면 알지요. 그렇잖아요. 희열은 무슨 가능성이 많습니까? 덜 뜰 가능성이 많아요. 맞죠? 희열은 어떻게 보면 산매의 큰 장애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강국 선생님이 보니까 아마 희열은 덜 뜬 것과 동의하다. 저를 보면 그렇죠? 우웅 덜 뜯어 갖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뭡니까? 3선에 들었다면 희열까지도 까라앉아야 더 깊은 산맥이겠죠. 상식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희열까지 사라지고 뭡니까? 행복과 집중이 있는 상태입니다. 행복도 뭡니까? 물론 행복은 말 그대로 행복입니다. 말 그대로 행복입니다. 우리 굳이 표현하자면 잔잔한 행복입니다. 그런데 행복이 남아있다면 이것도 뭡니까? 행복이 있다는 말은 청리도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행복하다는 말은 이건 뭡니까? 덜 뜰 희열로 바뀔 가능성이 있잖아요. 희열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지죠. 그렇죠? 행복하다는 말은 행복하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아 행복해 그렇죠? 아 이런 순간은 뭡니까? 희열이 생기면서 확 또 덜 뜹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복도 뭡니까? 우리 산매를 완전히 고착을 시키는 데는 일종의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서는 뭐까지 극복이 될까요? 다 극복이 되고 여기서 뭡니까? 행복 대신에 느낌으로는 다섯 개의 평온이라는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우리 아부담마에서는 평온한 느낌이랍니다. 그래서 평온한 느낌과 집중이 생기는 겁니다. 됐죠? 왜냐하면 느낌은 우리 아부담마에서는 반드시 드립니다. 어떤 느낌이든 불고불락수라도 평온한 느낌이라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온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걸 사선이랍니다. 됐죠? 이렇게 뭡니까? 우리 산매의 경지가 점점 더 뭡니까? 고향되고 잔잔해지고 깊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또 신통이나 여덟 가지 신통이 나오죠. 신통을 놔둘려면 우리가 상의적으로 생각해보면 초선의 경지를 갖고 신통을 놔둘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고찰 이거는 뭡니까? 의심으로 택도 안 됩니다. 됐죠? 원숭이가 되라 이랬는데 뭡니까? 웃기고 앉았네. 딱 이랬으면 뭡니까? 맞죠? 원숭이가 되라고 딱 이랬는데 뭡니까? 원숭이가 돼야 되는데 지는 지금 속으로 막 앉아있어요. 웃기고 앉았네. 사람이 왜 원숭이가 돼? 이랬으면 뭡니까? 절대로 신통은 안 됩니다. 희열은 뭡니까? 희열이 있으면 신통이 놔둘 수가 없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제 사선에 들어야 비로소 신통을 놔둘 수 있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신통을 할 수 있습니다. 딱 사람 보고 있잖아요. 개가 되라 개 이랬는데 뭡니까? 남을 개로 만들라 하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고도로 집중된 거기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절금이라는 것도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 사선의 이게 뭡니까? 우리 신통의 기초가 되는 선이라면 빠닥과 장악을 합니다. 신통의 기초가 되는 선이라 합니다. 초기 불교로 보면 초기한 선 있잖아요. 도처에서 있잖아요. 적어도 수십 수백 군데에서 신통을 붙여니 말씀하고 계시면 여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뭡니까? 신통에 관심 안 둬도 돼요. 왜? SF 소설이 아니고 요새는 뭡니까? SF 영화 보면 뭡니까? 그거 전부 신통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하늘이 휙 날아가고 있잖아요. 촥 이러면 뭡니까? 불꽃이 막 팍 나오고 어? 이러고 그죠? 그렇죠? 차라리 이런 거 없을 때 우리 중고나기 살 때 무협 소설이 있을 때 그때가 좋았대요. 그렇죠? 온갖 상상력을 다 발휘했는데 요새는 직접 보여주니까 애들이 별 이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어쩌면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신통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기는 신통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통은 뭡니까? 초선, 2선, 3선의 경지 가지고는 신통을 놔두지 못합니다. 제4선에 들어야 신통을 놔두고 이거를 원으로 빠닭가 자나라고 합니다. 빠닭가 자나라고 합니다. 빠닭가는 기초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통의 기초가 되는 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죠? 이 뭡니까? 우리 사문가경에 나오는 4가지 승과 8가지 신통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242쪽입니다. 아이고, 예, 예. 신통의 기초에 모든 신통이 다 누진통이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것처럼 누진통이 있잖아요. 당연히 누진통은 제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신통이 있잖아요. 오신통이 거기에 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4선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음을 실현할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뭡니까? 또 이 4선은 우리 누진통의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누진통은 제4선이 아니라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엄격히 이야기하면 누진통은 우리 산매의 경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로 주석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너무 자세하게 해버렸다. 아마 좀 그동안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확실하게 정례가 됐을 거고 그렇죠?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또 뭡니까? 제가 또 시간 지나면 또 기분이 좋아하고 또 설을 풀어먹겠죠? 몇 번 반복학습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 알아들으신 분들도 제가 적어도 여기 와서 한 열 번은 떠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처럼 자세하게 이렇게죠? 딱 체계적으로 떠든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242쪽입니다. 그러니까 초선입니다. 초선의 정부입니다. 그래서 75번입니다. 대왕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서 이들 다섯 가지 장애가 저더 섬을 관찰할 때 환희가 생깁니다. 딱 다섯 가지 장애 나오지요?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이 안 되고서는 결코 뭡니까? 초선이든 2선, 3선, 4선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앞에 우리죠? 갱을 지키는 것부터 해서 그렇죠? 갱을 지키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뭡니까? 숲에 가서 조용한 데 앉고 하는 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환희가 생깁니다. 환희로 온 자에게 희열이 생깁니다. 희열을 느끼는 자는 몸은 경안합니다. 몸이 경안한 자는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듭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게 이제 건은 있죠 그렇죠? 여기부터 어떻게 됩니까? 초선을 구족하여 머무릅니다. 여기까지가 초선의 정읍구입니다. 되죠? 다른 경도 있잖아요. 저거도 뭡니까? 한 100군데 이상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초선의 정읍구는 뭡니까? 그거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여기다 1 해놓으십시오. 그럼 2는 뭡니까?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3을 하면 되고요. 4는 뭡니까? 떨쳐버렸음에서 생겼으며 그럼 5는 뭡니까? 시열, 육은 행복, 그럼 7은 초선 그래 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가 그래 합시다. 일으킨 생각을 아까 살아있죠? 그럼 지속 고찰을 오라 하십시오. 왜냐하면 각각 따로 구분해서 봅시다. 떨쳐버렸음에서 생겼으며 6, 시열, 7, 행복, 8, 초선, 9 됐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극복돼야 하는 것. 하나는 구속되는 것. 됐죠? 극복돼야 하는 것과 구속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뭐가 극복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감각적 욕망들이 떨쳐지는 겁니다. 떨쳐버리고 같이 세 번 나오지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리고 그래서 뭡니까? 떨쳐버린 섬에서 생긴 시열, 행복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감각적 욕망은 다섯 가지 장애 중에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해로운 법들은 우리 청년 노론 같은 주석서에서는 나머지 장애들을 뜻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은 첫 번째 장애. 그 다음에 뭡니까? 해로운 법들은 나머지 네 가지 장애. 뭡니까? 우리 악의, 해태운침, 덜뜬 후에, 의심. 됐죠. 그렇죠? 이게 극복된다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극복되는 것, 다섯 가지 장애. 아까 다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미 뭡니까? 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런 걸 딱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되고 뭐가 확립이 됩니까?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그 다음에 뭡니까? 희열, 행복, 초선. 됐죠. 그렇죠? 초선을 우리가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럼 뭡니까? 초선의 특징은 뭡니까?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되고 다섯 가지 선의 구성요소가 확립이 되는 것. 됐죠? 정확합니다. 제가 진행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되고 다섯 가지 선의 구성요소가 확립된 경지. 이게 초선입니다. 그 다음에 76번은 비구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제2선입니다. 77번이죠. 대왕의 다시 비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정연구입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았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이게 1이겠죠. 그 다음 뭡니까? 2. 자기 내면의 것이고 3. 뭡니까? 확신이 있으며 4.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5.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삶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 이랬습니다. 그러면 제2선에서는 뭐가 확립이 됩니까? 희열, 행복, 제2선이죠. 그렇게 다른 말은 뭡니까? 희열, 행복, 집중. 됐죠. 뭐가 극복이 됐어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극복되죠. 제가 지인의 말 하나도 없죠. 부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선에서는 5가지 장애가 극복됐습니다. 제2선에서는 뭡니까? 초선에 있던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극복이 되고 희열, 행복, 집중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것이고 이거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못 본 말 있죠? 확신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확신,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초선에는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 모든 유익한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초선에도 믿음이 있겠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초선에 들었는데 나는 더 이상 부친 마음이 믿는다. 법도 더 이상은 나 안 한다. 아이고 한국 샌들 개판으로 본 적인데 나 한국 샌들도 안 믿는다. 땡! 그러고 2선에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초선에도 믿음이 있고 2선에도 믿음이 있는데 왜 2선에서 믿음을 강조해서 그것도 믿음이 아니고 뭡니까? 확신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청정도론에서 주석서 문헌이 이런 거 설명해야 되겠죠? 주석서에 뭐라는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초선에는 뭐가 있어요? 언어적 사유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속적 고찰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언어적 사유가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확신을 가져오기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비유로 그렇죠? 뭡니까? 아 좋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왜? 하는데 뭡니까? 어느 순간에 있잖아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는데 뭡니까? 내가 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언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한 번 불선법이 딱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선에도 당연히 믿음은 있지만 뭡니까? 언어적 사유. 즉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기 때문에 불신으로 바뀔 위험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믿음이 있다고 강조하지 않는다고 청정도론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제 2선에는 왜 확신이 있습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의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확신으로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2선의 특징은 뭡니까? 그래서 믿음에서 생긴 이렇게 했죠. 산매에서 생긴 이렇게 했죠. 그리고 왜? 뭡니까? 그럼 초선도 산매죠? 초선부터 본 산매잖아요. 그런데 왜 초선에서는 또 뭡니까? 산매에서 생긴 안하고 뭡니까?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했죠. 왜 2선부터 했어요? 초선에서는 뭡니까? 다섯 가지 장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또 있다는 겁니다. 왜? 거기서 똑같이 해서 뭡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까란전.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산매라고 설명하는 거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청정노론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키워드는 뭡니까? 여기서는 확신. 이거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산매에서 생긴. 이걸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넘어갑니다. 제3선은 뭡니까? 제3선은 79번입니다. 다시 비구는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합니다. 이 선 때문에 성자들이 그를 두고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제3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제3선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가 나타납니까?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희열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행복을 경험한다. 그래서 행복이 계속 강조되죠? 그래서 3선의 특징은 행복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평온하게 머물고. 여기서 평온은 우리 주석연대 아비담서만의 중립의 만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중립의 만부수는 뭡니까? 모든 유익한 마음에 다 했습니다. 그러면 초선 이스넬에서도 당연히 중립의 만부수 혹은 평온이 있겠죠? 그런데 왜 여기서 강조해놨을까요? 여기서는 평온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우리가 희열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평온과 중립하고 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뭡니까? 평온이 있잖아요. 중립의 만부수가 딱 뭡니까? 중요한 역할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희열이 중요한 보기가 있죠. 그렇죠? 제가 그렇죠. 조금 조용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확 들떠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뭡니까? 이 평온이 유지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마음 챙김 있어야죠. 그런데 마음 챙김은 당연히 초선 이스넬에서도 있겠지요. 그런데 왜 강조했어요? 그래서 희열은 그만큼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조금 희열이 깔아앉는다 싶으면 뭡니까? 그렇죠? 우리 평온과 고도의 마음 챙김이 없으면 뭡니까? 다시 희열이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희열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데요? 조금 있으면 덜 뜯비릅니다. 덜 뜯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섯 가지 장애가 팍 생겨서 본산매가 팍 깨집뻑했죠. 그렇죠? 그래서 3선에서는 뭡니까? 키워드는 평온. 그다음에 뭡니까? 마음 챙김. 그렇죠? 마음 챙김은 초선 이스넬에서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평온을 유지하려면 뭡니까? 그리고 희열을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마음 챙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스펠 정 Commercialer의 measureded 치즈 하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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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